아, 잔디야. 아, 참. 아이고, 축구 한번 보기 힘들다, 힘들어. 잔디야, 이쪽으로 와. 잔디야. 몸 뒤집어야 돼, 티비를 작살 내려고 해. 아, 참. 축구 좀 보자. 아, 참. 티퍼 부분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슈팅을 해야 돼요. 이거 놀아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털시공이 움직이면서 애들이 누르면 띄웅 하는 소리와 함께 셀카가 찍혀요 게임하는 아들 같아 아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켜줘야 돼요 그래! 내가 축구를 맘 편히 볼 수 있지 강아지